반응한 부분을 해보시고 어떤 사랑을 실감을 했을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핸들 사랑에 계속 쏟아지는 것 같아요. 핸들 사랑에 부담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봐서 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뷰티 감독님에게 보여드려야 될 것인지 생각한 게 있다면. 항상 시합을 뛰건 안 뛰건 이런 대표팀의 조언도 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 와서 시합을 뛰든 안 뛰든 저희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팀에 도움이 되고 싶지만 한편으로서는 제가 지금 좀 더 발전해서 더 성장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더 제가 발전해야 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